총선 전에 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찍지 않은 칼럼을 썼던 임밀희 교수를 두고 검찰이 선거법을 어긴 거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. 임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내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재형 기자입니다. 임밀희 고려대 영구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말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. 현 여권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4월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도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. 임 교수는 평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진보 성향 학자였기에 파장은 컸습니다. 발끈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수를 고발했지만 오히려 입마금 소송이라는 거센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. 결국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신고죄가 아닌 데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에 고발도 있었던 만큼 수사는 계속됐고 검찰은 최근 임 교수를 기소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기소유예는 죄는 맞지만 혐의가 중하지 않아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걸 말합니다. 검찰은 임 교수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며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. 다만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임 교수는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 임 교수는 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닌지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최재형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